. 리트리버 톤의 코트를. 먹먹미가 있어. 되게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뭔가 긴장되기도 하고. 아, 있어. 이미 와 있는 거야, 강아지들은? 아이고, 이뻐요. 응. 그래. 선선한 밤공기를 마셔봐. 크롱아, 가자. 최고. 최고. 아, 이뻐. 최고. 알지. 아이고. 망치야. 망치야. 크롱이 웰시콕이 두 살이에요. 성격은 좀 예민하고 소심해요. 일단 크롱이를 좋아해줘야 연애가 되기 때문에 크롱이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도와 빠바바. 저희 아이의 이름은 망치이고요. 파티포메라니 아니에요. 그리고 5살 오래됐어요. 정말 웅순하고 매우 다정다감하고. 망치가 되게 부침성도 있고. 그러네. 걸음걸이. 엄마는 남자다운 남자가 좋으니까. 군댕이. 그리고 너한테 매우 잘해줬으면 좋겠어. 아,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 에이. 뭉이는 5살이고. 스피츠인데 엄청 순하고. 좀 점잖해요, 애가. 저한테 껌딱지고. 뭉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웅순하게 생겼네. 짜인은 8살이고요. 이름은 배짱이예요. 봉안이네요. 왕자병도 좀 있고. 호기심도 많고. 멋있는 남자 데리고 와? 잘할 수 있어? 아, 총 4마리구나. 첫 만남이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강아지와 남자분들의 만남이. 첫 만남이네요. 네, 그러네, 그러네. 대박. 오랜만 Ans Lands開구화. remember, 감사합니다.